특별대담 박성중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달아 선거에 떨어진 두 정치인을 모시려니까 제가 다 마음이 좀 민망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셨고 컷오프 된 건 또 현실이니까 우리 시청자들께 그동안의 경과 소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재미숙이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컷오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이런 걸 보충해서 정말 내 자신의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충분히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 당원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보다 더 똑똑하시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잘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다는 댓글들이죠. 너무 아쉽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누가 누가 돼야 된다도 중요하지만 어떤 역할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박성중 의원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방송통신 분야에서 미디어 쪽에서 좌파들은 위원회 가보면 문방위 가보면 최고위원이 넷이나 나오는데 저희 가방에 4명이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쪽은 지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혼자서 싸우고는 있는데 국민의힘 간사로서 싸우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좀 아무래도 국민이나 당원이 뒷받침이 되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역할 말이죠. 그럼 그 역할을 이제 우리 박성중 의원이 직접 못하시면 누구 좀 기대할 만한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있습니까? 그 현역 의원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될 만한 사람이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고 그래요. 저도 이 가방에 거의 6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뭐 8명이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옛날에 노자 또 듣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언불신이라고요. 아름다운 말은 신뢰할 수가 없고 신은 불미라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쓴소리. 그래서 정말 말만 잘하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된다. 최고위원이 진짜 그 사람이 살아온 계적을 보고 정말 우리 당을 어떻게 하면 개혁하고 우리 당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원들이 잘 선택해 줄 걸로 저는 믿습니다. 박성전 의원님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하고는 별로 거리가 좀 먼 정치인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많이 어렵게 어렵게 왔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 양상을 보면 제가 여러 수십 번 논평을 했습니다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새 전당대회는 중반전을 지나서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초반전에는 윤심 논란 가지고서 그냥 허구한 날 싸우더니 이 며칠 사이에는 김기현 후보 딱 문제 가지고서 연일 좌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개선이 안 됩니까? 참말로 안타깝죠. 일단 첫 마디에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재명 판박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재명 상황도 자체 내 여러 가지 경선이라든지 대선 어떤 선출에서 자체에서 전부 논사안이거든요. 그것이 터져가지고 지금 검찰에 가 있고 모든 것이 기소까지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말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게 어떤 판파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우리 당을 더 낮게 면들고 국민들을 더 잘 살게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정책선거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폭로전 무슨 비방전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가 전공이 도시행정이고 또 제 박사학의 논문이 헤도닉 프라이스 모델이라 해서 토지와 가격 관련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요? 헤도닉 프라이스 모델을 이용한 그런 개념이 있고 또 제가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서 같이 또 공부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실무나 이론이나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선 이걸 한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하도 난리를 치니까 김기현 후보의 그 의혹이 제기된 땅 아 그래요? 저는 노후팬도 아니고 우리 당내 내부의 어떤 당대표 네 사람이 서로 이걸 가지고 물어보지니까요. 그래요. 우선 가장 핵심은 그러더라고요. 3,800만 원에 샀는데 이게 640억 대가 아니고 1,800배 됐다. 이게 맞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요. 우선 그렇게 터졌어요. 터졌어요. 1,800배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사람들이 꼭 갚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제가 땅이 전혀 다른 거예요. 3,800만 원짜리 옛날에 1998년 살 때 3,800만 원짜리 땅하고 임업 임야의 땅하고 지금 640억 원에 간다는 그 땅은 대지예요. 전혀 다른 땅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말이 되질 않는다는 그래서 그래서 이 팩트가 맞지 않다. 혜택이 맞지 않다. 그래서 3,800만 원짜리 땅은 지금 현재도 공시지가가 보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공시지가 어디 있나 제가 어디 듣기로는 한 대여섯 배 5. 몇 배 올라서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내 개별적인 것보다는 YTN에서 놓은 걸 보면 98년에 지금 김기현 씨 땅은 313원 갔는데 지금 2021년에는 2050원 가는 겁니다. 태배당. 그러니까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그 정도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비교한 640억짜리 땅은 토지를 가지고 문지을 수 있는 토지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800대가 전혀 팩트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우리가 노선을 정할 때 그럼 막 길이 휘어졌다. 길이 휘어졌다. 이게 핵심이다. 마음대로 가느냐 이런 의혹이죠. 아닙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 때문에 휘어졌느냐 이 문제에 대한 건데 제가 서초구청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장을 하고 그래요. 길내고 할 때 온갖 민원이 온갖 민원들이 많고 길내고 할 때는 통상적으로 한 3개 안 정도를 가지고 안을 가지고 합니다. 안을 가지고 3개 안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어떤 안은 돈이 제일 적게 드는데도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어요. 터널도 안 뚫고 그냥 이래가지고 다리도 별로 없이 갈 수가 있는데도 주민들 가까이에 있으면 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추진할 수가 없는 문제 알겠습니까? 또 어떤 건 돈이 아주 적게 드는데도 터널이라든지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고 아 난공사 지역이 있구나 굉장히 먼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터널 난공사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걸 한번 스크린을 해보니까 한 3개 노선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울산 그 땅도 그 길도 있었어요. 그래서 김기현 씨 땅은 터널이 한 군데만 지나가는 형태고 그 옆에 지금 많이 이야기되는 그 땅은 터널이 두 군데가 지나가는 땅이고 더 휘어지는 땅은 주민 마을 마을 쪽으로 가는 땅이다 보니까 이것이 비교 형량에 의해서 김기현 씨 땅 주변 땅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김기현 씨 땅은 한 30m 50m 위에 떠 있고 그 밑에 터널로 가는 겁니다. 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터널 위에 땅이네? 터널 위에 땅이니까 보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터널 위에 땅이면 다 보상해줘야 천만에 안 해줍니다. 그리고 터널 위에 땅이 그러면 앞으로 주택지로 바뀔 수 있느냐? 산림 용기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거기서 삽니까? 누가 거기서 삽니까? 그 산림 용기에서 주택지로 사면 밑에서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말이 되질 않는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제가 구청장도 하고 또 지역의 공무원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쪽에 대해서 2, 30년을 봐왔지 않습니까? 요사이 공무원 누가 부탁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부탁해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포장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요 벽에도 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되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문제제기는 해볼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거의 권한이니까 걸리고 그러나 이걸 가지고 연 3번씩 지금 주자 토론회에서 이렇게 논다고 치고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성중 의원이 이제 전공이 도시공학이고 부동산이라서 또 서초구청장을 역임하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를 제일 실물적으로도 잘 안다. 이러면서 이제 하도 논란이 되니까 직접 들여다봤다. 이런 말씀이신데 말씀 중에 우리 댓글에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 김기현 대변인으로 나왔는지 김기현 대변인으로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떨어지는데 무슨 대변인으로 하겠습니까 혹시 다른 후보에 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는데 전혀 저는 누구한테도 그럴 생각도 없고 지금 내가 떨어져서 기분이 확 상해 있는데 제가 박성중 의원을 제가 오랫동안 압니다. 그렇게 가볍게 누구 뭐 이렇게 할 그런 정치인이라면 제가 모시지도 않습니다. 저도 고집이 있고 제 거기 소신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해야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박성중 의원께 제가 지지난주에 사실은 강청을 드렸어요. 나와서 보통은 붙은 사람 부르는데 떨어진 사람을 부르는 경우는 없지만 대단히 미안하지만 좀 와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소외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박성중 정치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닌데 해서 제가 강청을 해서 모셨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모신 이날이 우리 박성중 의원이 문방위에서 그동안 좌파들과 미디어 방송통신 관련해서 정말 6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투쟁 싸워왔는데 그 문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터졌어요. 우선 원래 이런 현안을 갖고 말씀 들으려고 모신 건 아니지만 모셨으니까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한상혁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상혁 관련해서는 밑에 과장이 구속됐고요. 국장도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박문진 했던 사람도 지금 상당히 구속 개념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한상혁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다 들어갔죠. 압수수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것은 법원이 그걸 허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한 증거가 없거나 어떤 확실한 그게 없으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법원에서 발부한 거예요. 영장을 발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뭔가 있다. 특히 TV조선 관련해서 당초 우리한테 제보된 것은 위에서 오다가 내려서 원래 채점이 끝났는데 끝났는데 이거는 우리 제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다음에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요. 끝났는데 위에서 다른 이야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점수를 고쳤다. 이런 게 우리들한테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서서히 밝혀지는 것 아니냐. 그게 밝혀지면 한상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지난 5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이 집권을 했을 때 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언론을 순치시키고 눈치보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지상파 정편 대부분의 언론사가 다 민노총 산하 언론위원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팎에서 이게 짝짝쿵이 잘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 정편 전부 노형 방송으로 전락했고 또 우리 자유파 진영의 패널들이나 진행자들은 전부 쫓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을 관장하는 것이 방통이 각종 방송국에 재승인 재허가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멱살 잡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방송국 없어지는 거예요. MBN 지금 난리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죠. 그다음에 방심위 방심위는 평소에 너는 잘했니 못했니 점수를 좀 평가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방통에다 넘겨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을 딱 휘어잡고 그다음에 공영방송이란 KBS MBC 머선 YTN 연합뉴스 이런 데는 사장부터 밑에까지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밑에는 완전히 민노총 민혈전 같은 계열의 언론 전체가 휘어잡고 있고 위에도 사장부터 간부들도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한통속이 돼서 한꺼부로 밀려간 거죠. 예전에 우리 박근혜 정부라든지 MB 이명박 정부 때는 위에 부분은 우리하고 약간 친한 사람이 좀 있더라 손치더라 밑에는 노조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견제와 균형이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한통속이 돼 버렸죠. 더 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요. 한상혁위는 사법처리 지금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압수수수의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 예상은 구속되지 않겠느냐 구속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소가 되면 또 업무 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건은 TV조선의 재승인 관련된 점수 조작에 딱 국한된 건이지만 사실 한상혁위가 저지른 범죄 혐의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질 변경건이라든지 기타 다른 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종북자파가 정권 잡고서 지상파 정편을 아까 쭉 설명하신 그대로 완전히 장악했을 때 우리 자유파의 목소리를 그래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유튜브였거든요. 유튜브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난 문재인 좌파 정권 시절에 유튜브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다 그러시잖아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유튜브에 유튜브를 옥죄했는데 이게 한상혁위가 지가 그거 하겠다고 나서서 사실 방통위원장 두 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유파 유튜브 특히 좌파 유튜브들은 한쪽으로 자꾸 부추겨주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든 노란딱지라든지 죽이려고 했죠. 영업정기라든지 이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졌을 개연성이 높다. 저는 사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유심히 저희들도 체킹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자료라든지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유튜브가 구글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AI 알고리즘 그걸 평가하는 여러 가지 자료 또 내부의 여러 어떤 재평이 그런 심사위원들이 그 위원들에 대한 신상자료 그동안 또 우리 노란 딱지를 했을 때 노란 딱지를 했던 그런 현황자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컴플레인한 처리한 자료 이런 걸 전부 요구를 했거든요. 당건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1월 초에 세스라고 미국의 국제전자 박람회에 가서 직접 구글에 찾아갔습니다. 대표자들하고 면담을 신청해서 일단 그분들한테 면담을 해서 이게 관련되는 내용을 빠른 시일에 답변을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받아놓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만큼 언론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도 또 없지 않습니까 수정헌법 1호가 바로 언론의 자유를 첨명한 건데 그러니까 유튜브도 미국의 회사고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를 가지고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니까 어느 것보다도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나름의 어떤 철학이나 원칙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재인 종북자파 정권 5년 동안에 한국에서 벌어진 정치 탄압 언론 탄압을 유튜브 구글 본사가 그 실상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강고 친 그 애들은 강고 친화적인 이 않는 것을 노란 딱기를 붙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강고에 친화적이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빨간 걸로 해가지고 피가 선열을 한다든지 살인 행위를 한다든지 살인 관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살이라든지 무기 제작 이런 거. 그런 관련해서 강고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붙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영어냐 한국어냐 당연히 영어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은 한국적인 거에 맞아야 된다. 그러면 AI 알고리즘도 한국어 관련 AI 알고리즘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그걸 심사하고 판정하는 사람도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보수 유튜버들이 노란 딱지를 많이 받고 또 노란 딱지가 쌓였다 보면 영업정지도 당하고 또 폐쇄도 당하고 이렇게 더 많은 진보보다 훨씬 많은 그런 사례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애들도 말을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우리한테 달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영업을 하려면 구글이 한국에 와서 지금 영업하는 것이 1년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6조 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작은 시장이 세계에서 3, 4쯤 됩니다. 아주 큰 배드 시장 아주 그냥 테스트 배드 시장 최고의 시장입니다. 그 30%를 가져간다면 30% 1주 8천 원 그게 비용 좀 빼온 한 1주 5천 원 가지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그러면 법에 의해서 세금도 받아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된다.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올해 상반기 내에 어떤 형태든 뚫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의 어려움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담하고 있는 박성중 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치열하게 좌파들과 투쟁을 해왔습니다. 구글 코리아와도 싸움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무슨 요구한 것도 아닌데 지난번 미국 전자박람회 갔을 때 일부러 구글 본사를 찾아가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박성중 의원이 이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과 함께 자유파 유튜브 대변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5년 말에 이렇게 정권을 탈환한 데는 자유파의 우리 유튜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선글라미 치러보니까 유튜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영방송 방송 위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유튜브는 좀 출연을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유튜브에 출연하고 많이 했던 분들이 전부 당선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박성중 의원님도 더 자주 우리 고성공 TV에서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요. 역시 미국은 미국이더라고요. 자기의 이익이에요. 그렇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미국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자유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역시 세계 경찰 국가로서 그런 것은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울어야 쳐다 한 번 더 준다.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나라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도 유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미국 혼자 상대는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같이 협력해서 붙어야 지금 유럽도 디지털세라든지 망이용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인앱 결제는 이미 강제했고 망이용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방금 이런 것도 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면 미국이 수입이 있는 것도 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돈은 다 그다 가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바로 합리적으로도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중 의원님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오늘 저하고 대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잠깐이나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이게 오늘 어제 터진 일인데요. MBC 사장이요. 딱 봐도 백만이라든 박성재는 지구들이 봐도 이건 너무하니까 짤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고 박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라 해가지고 그때 내가 여기서 박성재가 되면 안 되는 경영의 실수 한 8가지 사유 그 다음 법을 입하는 6가지 사유 이분이 재신임 받아서는 안 되고 강원 가야 될 사람이다. 그때는 그리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결국 시민평가단에서 아무래도 이건 너무하다. 340주기로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결론이 내리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을 가지고 하다가 안영준이라는 사람으로 MBC 사장 내정을 했다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 이건 뇌물이겠죠. 공짜로 받았으면. 당연하죠. 이런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가 이번 주 초에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쪽에 전달이 됐다는데 이게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러고 제3노조가 치고 나왔어요. 어제 우리 박성중 의원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박문진 전원사태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라. 다시 사장 선임 절차 다시 하자. 이렇게 성명을 내셨더군요. 이번에 선임 절차가 여러 가지가 종체적 부실이고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평가단이랑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거든요. 이게 법령이 없는 제도입니다. 법령이 없는 제도를 모입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 사람을 두 사람으로 갔다 하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 해서 모양만 이사해 혹은 나중에 주주총에서 하겠다고 이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방송문화진흥법 이런 법령에도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완전히 이사해서 끝나거든요. 모든 것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인명절차 그럼 뭔가 이게 냄새가 나네요. 이자들이 뭔가 다른 걸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으네요? 제가 보기로는 민노총 민혈련 같은 회사 같은 거 아닙니까? 민노총에 언론단체가 모인 게 민혈련이 굉장히 민혈련이 힘이 셉니다. 이 민혈련 자체에서 박성재 가입으로는 도저히 욕을 먹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머지 두 명 해서 그 두 명 중에 이 양반을 선택한 거죠. 결국 민노총이 앞으로 MBC를 장악하겠다. 노형방송으로 영원히 장악하겠다. 그 하나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장 민혈련 민혈련 소속 조합원입니다. 아 언노련? 민노총 산하에 민노총 산하에 민혈련 민혈련 그게 또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언론만 이름만 약간 그러지. 하여튼 민노총 산하에 그냥 그렇게 말해서 민노총 산하에 계속 따라왔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민노총 그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박성재 밑에서 나쁜 짓 많이 했겠네요? 박성재 아바타입니다. 조금 무능한 조금 무능을 하지만 이 사람이 원래 MBC 출신이 아니고요. MBC 공채 출신이 아니고 YTNL로 해가지고 경력직으로 MBC 노무 그리고 MBC에서 어떤 주요 보직 이런 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BC 내부에서도 약간 말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힘센 노조 민노총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민노총 시킬 수밖에 또 MBC 노조 MBC 제2노조가 본부노조거든요. MBC가 1600명 정도 대 1100명 정도 본부노조고요. 나머지 500명은 간부니까요. 그중에 30명 정도가 공영노조 있어요. 1100명 대 30명 그러니까 100%가 다 그거예요. MBC는 그런 관점에서 그걸 뛰어넘기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지난번 2017년 18년 MBC 파업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항반도 그때 불참 기자들이 MBC 파업불참 기자가 자기들이 물류한 기준으로 한 88명이 됐는데 그중에 20명은 카트하고 보내버렸고 66명은 아무데나 다 보내버렸거든요. 그냥 기자를 갖다 창고에다 보내버리고 이랬는데 그런 것을 위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의 부당정보입니다. 그래요?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는 있다. 문제의 소재는 안고 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받을 거 공짜로 주식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된 거죠? 이런 건 계속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성정 의원의 성명서에 보면 그래서 MBC 사장 선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고 하는 주장과 동시에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이하 이사진 전원을 사퇴하고 박문진 이사회를 다시 구성하자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건 어떤 뜻입니까?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는 지금 박성재 사장이 있을 때 MBC의 디지털 본부라고 강남에 사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대받고 하는 게 다 나왔거든요. PPR에서 자기 고가 스피커 옆에 나오고 고마운 것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MBC가 지난번에 우리 고 박사님한테 와서 제가 박성재 사장의 8대 경영 부시로 그걸 제기했는데 그 하나같이 하나같이 박문진 이사회에서 그걸 제동으로 걸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못 걸었거든요. 그러면 박문진 근태선 이사장 이하 박문진 9명의 이사들이 전부 무능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법적 위반 사항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고소고발까지 했는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는 이사라면 그걸 체킹을 해서 뭔가 문제를 삼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혜택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물러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MBC 사장을 선정할 어떤 합법적인 근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상태다. 이런 차원에서 물러가라.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박문진 이사회를 원점에서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문재인 종북사포화 세력이 딱 표적으로 잡아서 쫓아내던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이죠. 이분이 1심 2심 3심에서 형사 민사 전부 다 이겨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고영주 이사장이 복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대형 전 KBS 사장도 전부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직해야죠. 그런데 이미 수년이 지나버려서 복직을 기계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박문진 이사장을 완전히 해체하고 원점에서 진짜 제대로 된 방송문화진흥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박성중 의원이 박문진 현 권태선 이하 이사 전원이 MBC의 경영 부실 그리고 수많은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한 박문진의 무능을 이유로 또 직무유기를 이유로 전원 사퇴하고 새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 적극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곁들여서 변파 왜곡 조작 보도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런 어떤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그런데 저쪽 진보파들은 끈질깁니다. 끈질깁니다. 뭐 이거는 저것들이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되는 게 아마 언론 진지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뺏겨도 언론만은 뺏기면 안 된다.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가방위원장으로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자기는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앞으로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겠다. 노연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겠다. 이걸 걸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방위의 최고위원이 4명이나 있는 이유가 5명 중에 4명이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도 진짜 문재인 자파 정권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하면서 방송 언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사실 다들 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는 일부터 하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앞장서서 해오고 있는 사실은 몇 명의 국회의원입니다. 몇 명의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우리 여론조사 보니까 우리 쪽에서 상당히 위에 순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만 선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가 당장 고성호 TV도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해서 우리 이런 상황이다 좀 도와달라고 관심 가져달라고 했던 건 우리 박성중 의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박대출 의원 이 몇몇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 총선 1년 남았습니다만 의정활동 앞으로는 어떤 방향에서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우선 뭐 저한테 주어진 가방이 네 이 방송 관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방송을 정성화시키는데 네 제가 온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네 거기에 곁들여서 포털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네 이것도 하루에 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이 한 3천만 명이나 됩니다. 네 지금 뭐 예전에 뭐 신문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또 앞에서 우리 고 박사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던 유튜브라든지 OTT 부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산업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이게 뭐 최선의 힘을 기울이고요. 어차피 또 내년이 뭐 선거다 보니까 지역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던 유튜브에 대한 제 활동도 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거 좀 부탁드리고 박성중 TV도 새로 유튜브를 개설했으니까 우리 활약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박성중 TV입니까? 네 먼저 말씀하셔야지 아직 유튜브 환경에 익숙치 않으셔가지고 네 박성중 TV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가셔서 전부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소 좀 링크해서 저희들 댓글창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박성중 TV 박성중 TV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표를 행사 해주시지는 못했지만 박성중 TV에 구독 하나 눌러주시는 건 하실 수 있죠. 지금 모두 박성중 TV 새 유튜브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하고는 동료 유튜브가 됐습니다. 박성중 TV 여러분 구독으로 박성중 회원한테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인사 말씀 잠깐 부탁합니다.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밤늦게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박성중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고성국 TV 시청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박성 중이 아니고 중입니다. 중 가운데 중 가운데 중인가요? 중은 무거울 중입니다. 무거울 중입니까? 박성준은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딴 데가 써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박성중 무거울 중자 쓴 중입니다. 박성중 TV 여러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성중 의원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